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링자들 오늘은 저랑 제 친구가 예빈이 화장하는 영상을 보정하고 더빙을 했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보링이 친구 지오보링이에요. 두둥 네 먼저 예빈이 나왔는데 머리에 오히려 먼저 발라도 돼요. 오늘은 저 말고 제 친구들이 더빙을 해줄 거고 그건 나! 바로 나! 왜 저렇게 많이 발라? 광고지 솔직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선크림을 저렇게 얼굴에 찹찹찹찹찹~! 레전드 이건 뭐야? 어디 쿠션이야? 상태복에 뜨겠지.. 여러분 진짜 예빈이처럼 저렇게 얼굴만 하얗게 하시면 안 돼요 나 목에도 말랐고 이거 색깔 차이 레전드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얼굴이랑 목색 차이 보이시죠? 저거 제가 알아요.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아메리카노 맛있다색 맛있다색이라고? 눈썹도 근데 솔직히 눈썹이 약간 앞에는 두껍게 뒤에는 여러 개 그렸는데요. 아니 근데 본인도 절레절레 했어. 아닌 거라는 거야. 그래도 좀 똑똑한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리하네 정리하네. 저렇게 지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니다. 이니스프리 납작 아리브로우 펜슬 오우 기쁜만 에스프레소 브라운 아메리카노 맛있다가 아니었어. 이거지. 이거지야 똑같구만. 아 저기 정리 안 됐어. 내가 오늘 밀어줘야 되겠다. 예비가 눈썹 숱이 많아. 근데 우리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 아 이거 막 그냥 그린데 그 다음에 비싸요. 저거 스크루 브로시. 아 면봉. 저 피부 다 벗겨지는 거 봐. 아 갑자기 컨실러를 바른다. 저 외국 따라하네 그냥. 잽도 안 되면서. 그래 봤자 어쩔 수 없어. 또 뭐야 저건. 저거 예빈이가 암모를 쓰는 건데. 이거 파우더 같은 거야? 아 저거 브이티 이거 유명한 거죠 이거. 아 이거 뭐 할까 쉐딩? 쉐딩을 아니라 블러쉬를. 블러셔를. 근데 색깔 별로 티 안 난다. 아니 예쁜데? 그래. 저렇게 약간 좀 광대적으로. 아 저거 톡에 왜 발라? 진거 아니야? 그 콧대를 약간 살려주세요. 살아나고 있나요? 안 살아났는데? 누가 살렸대. 아 니가 광대 살려준다고 그랬잖아. 아 발려주세요. 아 오케이. 무서워 그 사자. 라이온킹의 사자 알지? 아 근데 진짜 쉐딩 좀 조금 해야 돼. 진짜 맨날 이상하게. 톡을 깎아주세요. 너무 지금 환약이 너무 인위적이지만 뭐 그냥. 약간 오늘 투머치. 약간 내가 배우라는 느낌으로. 내 얼굴만 조명이 와서 화해보니까. 얼굴이 약간 소멸되고 싶다는 느낌으로. 저거 네이처리퍼블링 24색. 저거 너무 예쁘다. 나 줘. 야 나 줘라. 저거 내 가져감. 근데 애버린 화장 못해. 야 근데 약간 이렇게 지금.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건 뭘까? 또 아래 언더에다가. 근데 아래는 솔직히 왜 버렸는지 모르겠어. 냅둬. 자기가 하고싶대. 아케에에에에에에. 아케에에에에. 그러니까 쉐도우를 바르는거죠 지금. 밑에 밑에 언더에 있는 애벌레를 살려줬다. 아니 지금 위에를 바르고 있어. 아 아까 아까. 아 근데 예빈이가 같이 말하면은. 편집하기 힘들다 했는데. 일단 저희 방식대로 가볼게요. 어차피 이거. 나 이거 진짜 이해 안 돼. 여러분 진짜 이해 안 되시죠. 앞팀 효과. 와 앞팀 이지라 그냥 돈을 써. 약간 눈꺼표 효과. 예빈이 맨날 눈꺼 끼는데. 아니야. 조용히 조용히 비밀. 약간 도화상. 언더에다가 밑에다가 해서 이제. 뒷팀 효과도 주는거지. 그냥 앞뒤로. 앞뒤로. 왜 저래 왜 저래. 이니스프리 좋아하네. 형 니. 야 근데. 아 근데 미안한데. 왜 섀도우를 이것만 하고 바로 아이라인을 그려. 아버님 일단 모기목만 해서 진하게 하면 안 됐어. 아 노잼이다. 야 근데 아이라인 잘 그린다.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도 나도. 저는 부펜 같은거 안 좋아해. 나는 약간 두꺼운거 좋아해. 나는 그것을. 아 나라는 얇게그려야지. 우리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예빈이처럼 저렇게 그려주시면 약간 눈꼬리가 길어보여요. 근데 약간. 오오오오오오. 근데 이거 이제 단종됐을걸? 여러분 이거 단종됐어요. 한정판. 리미티드 에덱션. 오엠지. 어? 나도 나도 나도. 조용히 얘기한거 말하면 안돼. 귤아 미샤꺼를 찝어주세요. 아 아니야. 너 왜 미샤 껏어? 시쉐이도 껴 씹어주세요. 아, 시쉐이도 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뷰러는 자기 눈에 따라서 해야 돼요. 맞아요.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하면.. 뭐가 좋다 이게 없어. 지금까지 예민이 간 거 정리하면 쉐이더 그레이트 래쉬를 발라줄게요. 갑자기? 아 갑자기 바르잖아. 아, 진짜 가녀린 눈빛. 아, 거만한 눈빛인데? 눈꼽은 내 면방울 수. 저거 비밀이라고. 아, 알았어. 자꾸 저렇게 덧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떠요. 얘 맨날 화담 뜨는데 예민이 코가 오지게 떠요. 아, 저건 뭔데? 립스틱. 아니, 어디 껀인지도 몰라. 아, 다 뭘 발랐다 지었던데. 그니까. 찌개는 화장실 못하네? 아, 더러워. 아, 인정. 더러워, 진짜. 야, 갖고 와봐. 닦아줄게. 어우, 딱 써요. 몇 개를 쓰는 거야? 갑자기 또 바뀌었어. 근데 원래 이런 거 찍을 때는 일부러 여러 개를 사용한대요. 화장품 많아보이고 싶어서. 아, 아. 이건 매정보스예요. 매정보스? 지가 지금 맞춰나요? 이건 아니다. 조금. 와, 이거 예쁜데? 머리를 안 말리고 지금까지 찍고 있었던 거야? 와, 쟤. 맞아요. 망했어, 그리고. 아, 또 뭘 해. 야, 니 고데기 나한테 있어. 아하하하. 나도 민지야 사랑하는 거야. 어, 했어, 했어. 아, 지금 웬건. 멀리 잡으니까 괜찮죠? 자꾸 칭찬해주지 마. 야, 근데 우리 화장품을 알려드려야 돼. 네, 이렇게 오늘은 중학교 가기 전에 겟레디윗미를 찍어봤고 더빙을 애들이 아마 재밌게 해줬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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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